저기 계신 거. 이렇게 기순 잡으러 해야 돼. 형, 저기 계신 거 같아요. 아! 알라리! 출빈 탄대요!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에요. 어? 뒷모습.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밀리지 마. 날 사려! 내가 왔다! 그래서 신인 아니야. 노 신인! 신인 나오! 형, 좀 있으신 거 같은데? 안 있어. 봐봐, 너 이쪽에서 보여. 여기, 여기. 봐봐. 아니, 머리카리 별로 없으신 거 같아. 소리 질러! 질러요. 저거? 저봐. 화나졌어, 화나졌어. 신인이면 하지. 아, 넘어갔어. 저봐. 어, 어? 저봐. 어, 어? 김보송 선생님 팬이 왔는데. 신보송이 왔는데. 신보송이 왔는데. 신인 아니지? 아니에요. 사과드려요, 빨리. 예능이잖아요. 예능이잖아요. 아, 자세히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능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오빠가 가요. 네, 가요. 놀랐어요? 가봐. 빨리 가봅시다. 너무 기다리게 한 것 같아. 빨리 가자. 화나셨어, 지금. 화나셨다고요. 저희들도 도착했습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아무튼 뒷모습으로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뒷모습으로는. 자, 일단 달달향을 만났는데 모르겠어. 달달향이 온다 했는데. 손을 딱딱딱 치는데. 자, 그러면 호동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방송을 같이 해 본 적이 있으면 어느 손. 한 번 해 본 적이 없으면 외손을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아, 그래도. 그래도 외손을 들어줬잖아.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들은 안 착한 사람 가만히 있거든. 이렇게 고집 부린다고. 그냥 들어주잖아. 김희선이 예쁘다, 오른손. 생각보다 밸런. 생각보다 밸런. 되게 좋아한다. 예쁘다만 했는데. 정용화가 누군지 나는 정용화를 너무 좋아한다. 정용화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정용화를 좋아한다, 오른손. 정용화 잘 모르겠다, 왼손. 저건 제 생각에는 터스예요. 터스야. 봤는데 꽤 재미있게 봤다, 오른손. 그게 뭐냐, 왼손. 고민하셔, 고민하셔. bytes라야라. 파스티아. 아아아. 아아아. 이야. 유모 감각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 마디를 더 뽑겠습니다. 우리 달타랑이 출연함으로써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 오른손.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왼손. 하나, 둘, 셋. 봄! 가자. 가자, 그럼. 우리 딸 차려. 돌아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